안마하게 되겠지? 안될 리가 없어 오게이 가리게이드 씨름지 않으면 She will die tonight she is ready 밑에 을 시작 bricks foot 이렇게 참호를 먼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. 다음탄 킬 갑. 이게 덱을 줄이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1번 보스가 얘라서 정말 귀찮아다 그래. 현류가 위험해 이런 보스한테는. 여기 체력 회복이 나왔네. 그렇다고 쓸쓰이는 건 아니지 마 이거. 썰다가 말아주기 딱 좋죠. 타격 한 장만. 금광저. 가자. 고마워. 제우트 상대로는 사실 덱을 늘리는 게 좋은데. 에이씨. 체력 회복이 나왔네. 쟤, 뷔, 뷔 A 얼마나 죽겠지? 그럼 발화도 있고? 안 죽을 수도 있고! 천천히 게임하자 아따 브로킥이 드럭킥이 나와버렸네 아따 그런거 모르겠고 딱 때리고 힘카드는 다다익 썰이다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로 온거야 왜냐면 힘이 5증가 하잖아요 총 그러면은 웬만한 상황에선 무조건 유리해 내가 그럼 재물은 강호합시다 말도 안돼 와 오딜 들어갔어 씨 장화 덕분에 어 아 개 아프다 얘 근데 데미지 미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야 일부러 피 까이는 건 아닌데 피가 자전으로 까여주네 뭘걸 너무 신나는데 까지 대고 갓 꼼 아직은 너무 약하다 아이스크림 바보야 다 쓰지 말았어야지 무조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끝낸다 대 개판났다 진짜 아 이거 어떡하며 주니 판도라 어쩔 수 없다 이건 고를게 판도라밖에 아니 이게 뭐필까 뭐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친 게임 진짜 아 실수한거 같은데 흘리도 괜찮았겠다 와우 소멸된 카드는 없고요 실력 부담된다 방어 카드가 너무 없어 그리고 이러면은 어차피 카드가 없어갖고 쓸 필요가 없었네 타락을 쓰는 이유가 없구나 타락을 좀 저주카드네 그럼 아 그리고 또 실수했네 코스 남겨갖고 해야지 가지다 근데 나 왜 바꿨니 나 나 나 나 나 왜 바꿨어 카드 카드 왜 갈아버웠어 이거 타락 때 불어가는 거 맞니 근데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와 이게 세대가 욕이 맞았어 와 한개 돌파다 놈두오 Directed 잠깐만 이거 불러가냐 이거 어떡해 힐 힐 눌러 힐 눌러 타락만 지우면 돼 개만 게임 아 잠깐만 이거까지 쓸 걸 그랬나 나 왔다 지옥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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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신 쓸걸 바보 아니야 바꾸고자 사신을 못쓰네 근데 많아주는거 하나만 줘봐 하나만 하나만 빠는게 더 적네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이다 오랄 지옥불이다 제발요 제발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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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advert 피곤 주우 서욱 아하 사열? 사열 지금 좋지 방어도 오르기 오 야 포개 타라 제불 와 게임 개 재밌어 미친 개꿀잼이야 혈안 들고 갈걸 지옥불이다 엘리트 가야지 이러면 지옥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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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우우 시라니아? 다 시라니아 너무 좋은데? 시라니아 정신 못차리죠? 괜찮아. 잡았잖아. 꿀꿀. 이것도 다 될거야. 역시. 아 역시.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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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되는 판은 내가 아무리 못해도 게임이 되게 돼있어. 뭐. 왜 그런 법이지. 되는 판이랑 원래 그런거야. 타락이 또 나왔다. 타락이 또 나왔다. 아. 나와버렸고. 소용돌이. 백딜. 약한데. 소용돌이. 가성비를 생각해야지. 게임은. 마지막에. 생각해. 음 음 이 정도면 할까? 음 이것은 이 게임이예요 이것은 이 게임이예요 이것은 이 게임이예요 이거 바위 바리케이드 먹 singers 이것들은 바위 바리케이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26장짜리 되기니까 그냥 지우지 말고 만화나 채울까? 아 아프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으아앙 절단 절단 그냥 태우긴 태워야 돼요 그냥 감시병이 타면서 만화나 살 테니까요 출발 잡고 골골 11일 쯤이야 뭐 빠아 아 이거 좀 별론데 이건 좀 별론데 저주가 중요한가 안정적으로 하려면 덱을 좀 지우는 것도 맞아 뭐 이런 거라든가 지워가지고 가는게 거기에 유물도 살 수 있으니까 뭐 유물도 살까? 아 돈 다 쓸거야 아니야 필요없어 규칙존수 두장을 왔습니다 1막의 보스와 전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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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체력보다 내 체력이 더 많아졌잖아 꿀꿀꿀꿀 아 아 방어도가 막 오른다 이게 아 꿀꿀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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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네 이거 아 아 아 이건 좋아. 차량은 꼭 써줘야겠죠? 항상 아끼리 봅시다. 99 딱 때문에요. 제물 쓰면 PPO 06. 아 천도 나왔고요. PPP. 체력 채워. 체력 채워. 아 체력도 꽉꽉 채워하고요. 제공. 좋죠. 병번개. 제물. 끝났다. 진짜 끝났다.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이거. 병번개 제물이다 그냥. counting. 나 뭐가 사야만 써야 되는데. 연수사신이요? 안 써도 체력은 출발하니까 와우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 일단 이거 꼴꼴 뭐 대충 뭐 패면 뭐 그러다 보면 좋겠지 뭐 봄이 날 필요가 있나 꼴꼴 아 이거 진짜 아깝다 병폭풍은 진짜 진짜 아깝다 와 미친 게임이 되지만 했는데 진짜 이게 이게 골드가 모자라갖고 포션 한 개만 가져가실래요 혹시? 근데 괜찮아요 왜냐? 나한텐 재물이 있으니까 어? 둘 중 하나는 나오겠지 바리케이트가 먼저 나오든 병폭이 먼저 나오든 둘 중 하나는 나오겠지 무슨 걱정이야 그게 꼴꼴꼴 무한한 나와 무한하네 무한한 나와 무한하네 이 친구 누리고 아 생각해보면 이거 쓸 거 그랬네 배달을 만지지 배달을 만지지 배달을 만지지 서순 서순이잖아 서순 서순이잖아 내가 다시 한번owed 이 친구가 흠 아 흠 이 친구가 만화가 많은 게 좋아 말도 안 돼 내가 데미지를 입는다 그런 말인가 내가 데미지를 입었다 그런 말인가 서순에서 그런데 아 모르겠다 여러분 서순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? 파괴 여러분 서순을 하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? 두 두 두 두 오 도 도 도 도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니? 들어! 일단 다음으로 넘어갔어 역시 선.. 진짜 좋긴 하다 3차 미라 너무 좋고 쓸고 쓸고 또 태우고 핑핑이요? 아 핑핑이는 걱정 없어요 핑핑이는 핑핑이일 뿐이다 겨우 핑핑이일 뿐이다 코코 딱히 뭐 강화할게 없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아 게임이 터져버렸네? 아, 이거 빠르겠다. 스킬 보전. 아, 혈압이 좀 있어요. 아, 저림 쓸 거 그랬나? 아, 무광감 나왔다. 저림 무광감 대박이었을 텐데. 너무 아쉬운 것. 그럼 가져와서 쓰면 되지. 어떡하지? 구스테기 때 넘겨버렸네? 이러다 죽고 말 거야. 이대로 죽고 말 거야. 내가 진짜 죽겠잖아? 잠깐만요. 한 장만 주세요. 스킬 카드 한 장만 주세요. 가자, 가자. 야아아아아. 으이씨. 2,118점이다. 꿀꿀. 사기 쳐버렸다. logeler이가 MARC sudah 많더라. 꿀꿀. 아... 2,2280점을 받고